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모실 시간이 됐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겨울 주식 대학 기말고사가 진행 중이죠. 3월 말까지. 그것도 시험도 하루에 보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성적 우수자들은 100% 상학금들이니까 시험 좀 잘 봐주세요 저는 시험 성적이 썩 좋지 않아서 저는 브론 내가 볼 때 책 받을까요? 책도 어려워요. 저는 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제가 평균 살짝 아래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식 대학 들으시고 기말고사 재미로라도 보셔도 좋고 내 실력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고요 신청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문제.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탭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염 부장을 불러보십시다. 지금 급합니다 EBS 투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날 어떻게 해요? 저도 요새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100포인트 올랐다도 100포인트 빠지고 이런 장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결국엔 지금 김축을 의미하는 금리 상승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에 한 번씩 급 나가는 게 중국에서 갑자기 유동성 회수하고 그런 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은 결국엔 경기를 반영하는 건데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금리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게 우려감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제는 또 2년물 금리까지 또 튀어버렸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는 또 아무래도 금리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간 패닉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도 사실 빠질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오늘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긴축보다는 금리의 속도가 지금 너무나 좀 빠르다는 게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좀 줄어들면 증시에는 또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나쁘게는 안 보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펀더멘탈도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여전히 나쁘지 않고 그리고 환율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환율이 좀 오르긴 할 것 같긴 한데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어제 달러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보통 이런 안 좋은 국면에서는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튀고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크게 안 보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계속 좀 금리 급등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당연히 어렵지만 저는 그냥 전략은 명합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3천을 깰지 모르겠어요. 3천 초반에 출발할 것 같은데 여전히 좋은 기업 있으면 저는 좀 사야 된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셨어야 이런 날 또 살 수가 있겠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 요새 증권사 보고서 보면 올해 전망치 올리는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제같이 오르는 날 흥분해서 사는 것보단 오늘같이 또 급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장세니까 잘못하면 스윙 당해버리면 네. 맞아요. 스윙이죠. 스윙패. 스윙 몇 번 당하면 그 해 주식 끝나거든. 네. 계좌가 완전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계좌가. 급등하는 날 따라 사고 급나가는 날 공포에 팔고 수익 몇 번 당하면 그럴 바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개인들이 그래도 좀 어제 그제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급나간 날 사고 어제는 또 많이 팔았어요. 한 1조 8천억 던졌기 때문에. 네. 개인이 한 1조 8천억 던졌고 외국인이 한 1조 가까이 좀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 수익 좀 당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오를 때 사고 개인들은 좀 빠질 때 사는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현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날 다 같이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안 판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5%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든 팔면 이제 막 많이 떨어질 거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때 다 같이 어차피 아무도 안 팔면 안 떨어지니까 다 같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내려가 있겠죠. 많이 힘들구나. 효과가 좀 불어. 많이 힘들어. 오늘따라 유독 힘들어하네. 아니. 다 같이 안 팔면 되잖아. 팔지 마. 그럼 좋은데 효과 자체가 내려가요. 효과? 효과는 왜 내려가요? 아무도 안 파는데. 아예 0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팔다가. 주문도 안 내고. 아이참. 알았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 앞으로도 진짜 평생 주식 투자하시면 수백 번 겪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멘탈 관리 안 되면 진짜 못하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대세하락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판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금리 상승이 긴축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긴축을 의미하는 거면 주식을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지금은 좀 이용하는 게 저도 좀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은 뭐 준비해온 게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시황 관련해가지고. 여기 위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여기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로테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 보고서는 사실 이제 금나가기 전에 나온 거라서요.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는 있어도. 상승 방향성 자체는 아마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최근에 강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도 ETF에서도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역대 최대 순 유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술주 투자 심리가. 거기 이제 수익률이 급락했겠지. 그전. 네. 되게 안 좋았겠죠. 그리고 금리에 오르니까 이제 주로 성장주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그게 참 일론 머스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한 CEO 한 운용자에 너무 우상화가 돼. 그런 게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요새 아무튼 걱정되는 게 너무 예전에는 트럼프 트위터만 보다가. 요새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자꾸 보시니까. 사실 그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시장이 너무 거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크로 요인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국 수출 데이터 발표되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제조업 지표. 5일에는 미국 고용 지표. 이게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연준의 스탠스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당히 좀 매크로 지표. 경제 지표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하고 수출 증가율이 동행을 안 돼요. 한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뭐냐면 국고채 10년물. 10년 만기 금리랑 3년물 금리.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최근 금리 스프레드를 구해보면 0.84까지 확대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계속 그거랑 동행해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져서 수출 데이터 좋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좋아진다는 거죠. 경기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금리 스프레드가 이런 수출 증가율과 지금 거의 연동이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지금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나오는 3월 1일 날 발표될 데이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놀랐지만 또 이런 펀더멘털이 또 확인되면 약간 또 시장이 또 안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경기가 좋아서 이렇구나. 그러면 또 시장의 약간 분위기 자체도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3월 초에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쉬는 날이거든 3월 1일 쉬는 날인데 그날 수출 데이터 한번 좀 잘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3천보다 훨씬 낮은 지수에서 샀는데도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훨씬 마이너스가 많아요. 계좌가? 네? 계좌가? 네. 그거는 종목을 잘못 고른 거죠? 종목 아니 종목보다도 지금 보시면 그럴 수도 있나요? 최근에 변동성 경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안 빠졌어요. 1, 2등 기업이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그저께도 보압이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빠졌는데 지수가 급나겠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 계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게 없으면 사실은 훨씬 더 체감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수를 결정하는 건 이들 종목이니까. 제 계좌를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그건 사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보인다 지금. 말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래요? 절대 비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59분 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상황 한번. 굉장히 아프네요 오늘따라.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정프로 당신 때문에. 저요?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몰래. 지수는 3020포인트. 사실 어제 한 번에 다 많이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다시 원위치 좀 되는 모습입니다. 3021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25포인트 지금 급낙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대표기업들도 지금 효과가 다 좋지는 않은데 아시겠지만 카카오만 좋아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 100분 얘기를 했다군요. 5분의 1 액면 분할. 굉장히 호재죠 사실 또. 이런 날 오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그래서 3% 지금. 4월 달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액면 분할 자체는 유동성을 또 증가시키니까요. 접근성을 이제 좋게 만드니까. 굉장히 좀 주가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홀로 지금 거의 좀 강세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르는 건 S1이라는 기업도 좀 올라가고. LG생활건강도 광고압 좀 출발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하락세고. 좀 많이 빠진 쪽은 친환경 관련주. 두산 피어슬이 좀 많이 빠졌고요. 두산 중공업도 한 4%. 그리고 LG전자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대표적인 이제 성장기업들. 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오늘 다 연동돼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또 SK이노베이션 또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던 SK하이닉스도 3%.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2에서 3% 이상씩 일단은 급락 출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상승폭에 대부분을 반납하는군요. 네. 대부분은 3, 4%씩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다 반납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가 아무래도 생보사니까 하나생명은 지금 3% 주가가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코스닥도 역시 성장주가 워낙 많아서 오늘 좀 출발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빠지고 있고 특히 상하프론테크 같은 수호차 관련주, LNF, 2차전지, 천보, 네페스 같은 성장기업들이 다 일제히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7%. 어제 사실 셀트리온이 저는 어제 시장 보면서 사실 셀트리온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 아침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이자가 버텨줬잖아요. 이끌어줬는데 뭔가 좀 동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셀트리온이 치고 가면서 바이오를 이끌어줘버렸어요.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튼 오늘은 일단 다시 한번 좀 대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반전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14포인트 코스피가 85포인트 지금 급락해서 마이너스 2.75%, 어제 플러스 3.5%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하락폭 대부분, 상승폭 되돌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2.89% 그래서 909포인트의 일단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오늘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600억 정도 소폭 순매수하고 있고 어제 많이 샀던 외국인은 일단 오전장에 한 3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한 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연기금이 장중에 사다 물론 막판에 정리는 했는데 매도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어제 이제 300억 대로 줄었고 오늘은 일단 오전장이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한 42억 정도.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 기조는 조금 많이 누구로 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부터는. 그 점은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자전거 관련주나 생명보험 관련주 이쪽만 지금 올라갔고 인터넷 대표주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때문에 그나마 선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은 2에서 3% 지금 끝나가고 있고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2차전지, 쿠팡 관련주, 스마트카 관련주, 반도체, 우주항공 이런 뭐 전기차 뭐 다 성장이군요. 네. 다 성장입니다. 반도체 장비. 이쪽 섹터는 미국에 거의 그냥 연동되면서 일단 급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뭔가 반전하려면 일단 이제 10시 반에 또 중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지금 시초가 부근에서 증시는 좀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계속 옆으로 좀 늘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장 개장 상황은 이렇고요. 준비해 주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양산 초일기 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계속 요즘에 뉴스는 나오는데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계속 QD OLED는 아무래도 삼성이 이제 대형 OLED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LD 디스플레이랑 경쟁하는 그런 모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 3만 장 정도로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만에 말은 많았는데 결국에 QD OLED 시제품 제작에도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올해 OLED 업종은 어쨌든 좀 조금씩은 작년보다는 좀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한 두 군데에서 뭐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토종 발사체 누리호가 이게 10월 달에 발사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의 3개 기업이 함께 좀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전남 공에 있는 나루우주센터에서 2차 연소시험을 했는데 일단은 뭐 연소시험에는 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있을 발사에서는 뭔가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뭐 300개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은 한국항공우주가 전체 총조립을 맞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종소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은 한번 좀 뉴스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 위성마저도 한국 기술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한국 좀 생태계는 좀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관련해서 김준성 메리츠 정권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줬던 자료인데 아이오닉5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에너지 효율성 고도화가 좀 실현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kg의 무게를 100km 이동시킬 때 필요한 전력량을 코어 이피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아이오닉5가 뭔가 좀 굉장히 테슬라의 딜을 이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좀 좋아졌다. 이런 보고서인데 기존 주력 모델이 코나인데 코나 대비해서도 이거를 한 10% 더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에너지 동일 무게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10%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폭스바겐 모델들을 넘어섰고 테슬라에는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전개를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이죠. 기술적 진전이 필요한데 총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E-GMP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중형 설계를 해가지고 차량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선 업데이트 있잖아요. 무선 업데이트를 실현해서 테슬라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고 마지막에 주행 데이터 습득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까지 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도입이 진행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아이오닉5는 그중에서 1단계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플랫폼을 구축한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의 방향성은 명확해요. 2단계는 올해 하반기에 제너시스 JW 모델에서 이게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게 구현이 되고 3단계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습득을 해서 학습을 해서 주행 기능을 강화하는 거 이게 엔비디아 하드웨어 이걸 통해서 2022년, 23년도에 자율주행 4단계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서 청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차 쪽에 아이오닉5에 대해서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어제 사전 예약 판매가 있었는데 거의 완판됐더라고요. 올해 목표치가 2만 6천 5백대인데 2만 6천 5백대인데 2만 5천 대가 그냥 예약 판매로 지금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못 사네, 그러면? 못 사? 네, 못 사. 거의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거의 목표치는 다 달성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각국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들이나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대표급 전기차를 냈는데 그게 솔드아웃이 돼버리잖아. 그럼 합산하면 몇 대가 되는 거 보면 숫자가 꽤 되는 거야. 테슬라가 50만 대 팔았다며. 작년에 49만 9천 대인가 팔았는데 그러면 침퇴일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업체들이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겠네. 테슬라가 저게 독주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년 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주장하는지 당신은. 너무 빨리 주장했어. 아니 그걸 왜 1년 전에 지금. 지금 딱 하면. 아 진짜. 아이오닉5. 말하면 안 돼. 예약 판매가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자동차 보고서 계속 나오는데 신한증권의 윤창민 연구원님이 달려라 케이카라는 보고서가 하나 남아있는데 달려라? 아니 아니야? 굴려라 뭐니 달려라 아니. 달려라. 버텨라 지니. 여기서 제목들을 참 재미있게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어쨌든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 어쨌든 변하잖아요. 거의 100년 만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친환경 여기서 또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적어주신 거고 국내 업체들이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룹에 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탑티어 첫 번째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게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이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 이쪽이 전장 부품 쪽으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중소형 전장 친환경 부품자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이제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동안 본업이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하던 본업 회사들 있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mlcc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기업들이 이게 그대로 자동차 쪽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부품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쪽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는 업체들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순수 내연기관 부품 업체에서 이제 친환경 부품으로 제품을 좀 확장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기업들은 보통 PER이 5배에서 8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다 성장을 못하는 산업이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만약에 친환경 차로 이쪽 부품 라인업이 바뀌게 되면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업체 같은 경우는 최소 PER 15배 이상을 받는데요. 이 친환경 차 부품이나 이쪽은. 그런데 다소 8배 받던 회사가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멀티플이 2배나 올라가니까 그럼 주가가 2배가 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여기 보고서에는 제가 종목은 좀 소개해드린 그러니까요. 한번 직접 신환금융투자 보고서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좀 공부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려라 K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 윤승현 연구원이 어제 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신규 공공지 추진계획 1차 입지 공개 및 수도권 공급 지도라는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한 자료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2월 24일 지난 2월 4일 대책 후속 조치로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광역시, 산정 이 3개 지역이고 총 10.1만 세대 규모라고 하는데 2023년도에 사전 청약이 들어가고요. 25년도에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수도권 신규 택지 중에 광명시흥이 무려 7만 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도시죠? 네, 신도시. 그래서 기존 3개 신도시 포함해도 가장 대규모 개발이라고 하네요. 위치도 좋다던데. 거기가 제 집 근처예요. 아, 그러세요? 부천 집 근처더라고 보니까. 그래? 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에? 좋아요? 빌라지 참. 네? 빌라지? 빌라가 왜요? 빌라 뭐 빌라 비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마음 아프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건설 업종에는 좀 나쁘지 않은 뉴스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규모가 1990년대 예전에 분당 1기 신도시 공급 규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공급 양이 많고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 흡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3기 신도시 택진의 민간 분양 비중이 일단은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하는 형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면 이제 건설 업종 너무 이제 공공으로 가면 사실 수혜가 좀 떨어지는데 민간 부분도 가셔야 될 수 있으니까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좀 수혜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드디어 오늘 한국에서 요양병원 부터 해가지고 첫 접종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조금 이제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가뜩이나 시작 안 좋은데 오늘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있어요. 7천억 나가요? 7천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또 종가에 충격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게 좀 시장이 좋을 땐 상관없는데. 빨리 하자고 그래요. 그냥 2월 달에 끝내버리고. 그냥 아예 맞고. 그리고 오늘 이제 KRX 뉴딜 지수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미 가오픈을 했던데 더현대가 오늘 정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네. 정식적으로 이제 오픈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뉴스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넷플릭스가 로드쇼를 했대요. 그래서 그 로드쇼에서 한국 콘텐츠에 5천5백억이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동기보다 50%나 증가한 금액이에요. 5천5백억? 네. 한국 콘텐츠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데. 한국 드라마를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무조건 같이 가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전체에는 한 2.6% 정도 규모인데. 아시아 전체로 보면은 이 투자 금액이 아시아에서는 절반이래요. 한국이? 네. 한국이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아시아를 공략할 때 한국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중국의 아이치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랑 선점하고 개미는 똔또 뭐 이런 거 하나 할까요? 똔또? 네. 똔또. 똔또은 안 되지. 똔또 하려고는 주식하나? 아니. 또또이? 또또이. 하여튼 그래서 넷플릭스에 5,500억을 우리나라 어쨌든 콘텐츠 회사들의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드라마 만들겠다는 거죠.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거죠. 드라마, 영화인 걸 이제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스위트홈이 미국에서 3일 해버리니까 승리호가 전 세계 1등 한 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콘텐츠 가치가 점점 이게 이제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이런 얘기 듣죠? 정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있어 봐. 콘텐츠 회사들이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 안 좋으면 안 되지? 그럼 이제 MTS를 열지요. 콘텐츠 회사 검색을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3, 4일은 횡보를 해요. 처음부터 사자마자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 3, 4일 횡보를 하다가 잠깐 4% 정도, 5% 정도 이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이제 다 글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흘러내리는. 이 과정들이 희한하게 반복이 되더라. 왜 그럴까가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미리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당장은 이게 뉴스가 나와도 크게 약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그동안 되게 부진한 상태에서는 이런 뭔가 뉴스만 나와도 트리거가 생겨가지고 바로 급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무리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면 정프로님은 조금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레벨에서 투자를 하신 게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비싸게 잘 잡죠. 그때는 차라리 한번 기다리시면 보통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익 매물 나오고 늦게 들어가시면 손절매가 또 나와요. 그럼 주가가 흘러내리죠.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좀 들어가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타이밍이 좀 반대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표정이 좀 이상했나 봐. 왜요? 표정을 자꾸 얘기하시네. 내 자기를 바라보는 표정이 좀... 너무 한심하게 보지 마세요. 자 오늘 다 전해 주셨나요? 네. 좀 남으신 것 같은데. 네. 뭐 더 뉴스... 장훈이 좋다고 중간에 고민하는 거 없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게 없기. 그리고 코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리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제 나온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탠스가 좀 변경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국토부 발표 내용에서 반박 기조를 좀 내비쳤는데 이제 우리는 잘못 없다. 그런데 응급 탭이 좀 접혔다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국토부 발표에는. 그러면 이게 배터리 사유가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귀책 사유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약간 인정하는 투로 LG가 좀 스탠스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기사 내용에는 LG도 일단 인정을 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장해왔던 그 배터리 이제 모듈 관련해가지고 충전맵 오작동 사례는 일단은 판단이 어렵다고 이미 국토부가 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면 이제 현대차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조금 귀책 사유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상 판결할 때 조금 더 높은 부담률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좀 털 수 있는 기회고 LG 화학도 사실은 빨리 털 건 털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LG가 좀 약간. 국정 가서 몇 년 끌지 말고 이게 성장 산업이니까. 이게 지금 같이 망하는 산업이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빨리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잖아. 털고 가야죠. 이게 이제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게 중국의 남경 공장에서만 만들어진 게 그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아 사고 차량이 다 그 공장 주신이요? 네. 거기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사하고 나서 다시 그거를 재정비를 했나 봐요. 그 후로는 또 사고가 안 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조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이제 밝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십시다. 양사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무튼 언론 기사로는 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2월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월 마지막이고 이제 금, 토, 일, 월까지 쉰단 말이에요. 장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3월에는 어떻게 될 값에 금요일까지는 좀 올라줘라. 나 좀 편하게 좀 3월 1일 날. 유관순 누나도 좀 기념하고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받아주네. 못 받아. 얘들이. 독립. 왜냐면 어제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약한 상황이면 어제같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100포인트 높게 오른다는 건 진짜 아무리 미국 힘을 받아도. 개인들이 또 쏟아냈는데도. 그런데 이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금리가 이렇게 급등할 거를 어제는 사실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급붙하게 이렇게 튈 줄은. 그래서 오늘 좀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인한 건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조금 내리는 날도 있고 크게 내리는 날도 있는 것이고요. 그 하루하루를 모든 감정을 모든 체력을 모든 내 에너지를 쏟아부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대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덮어. 덮어. 네? 노트북 덮어. 핸드폰 MTS 다 끄시고. 그러면 이거 끝나자마자 3프로 상담소 녹화를 해야 돼. 진짜 오늘 상담 찐이겠다. 오늘 상담. 오늘 상담은 바로 채팅창에서 하세요. 바로 그냥 실험중계로. 실험중계로. 여기서 이어서. 그러시면 되겠네. 연부장님 가야 돼? 같이 상담이나 할까? 같이 있으면 그래도 편치 않겠어? 일단은 뭐 일단 이 연부장님과의 개장 상황. 이건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뒤는 이제 좀 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